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왼쪽 개체에서 자료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 잠깐만요. 자료 정보 테이블 맞죠?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자료번호를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 코드 위에다가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시려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사 빕을 하셔서 필드 이름에다가 자료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자료번호라는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일련번호로 입력된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요. 일련번호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필드로 추가하고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자료번호 입력하셨던 필드 선택하신 다음에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서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N34가 783 형식처럼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 문자 숫자 문자 숫자입니다. 첫 번째 문자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L 입력하시고요. 숫자 2개 입력하되 다시 문자 L 숫자 3개 입력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0부터 9까지와 문자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L과 0 입력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 여부 필드에 대해서 선택하신 다음에요. Y 또는 N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레코드 추가 시에 출간 일시 필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본값에다가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는 하시고요. N, O, W 입력하신 다음 괄호 열고 닫고 하십니다. 다음은 형식인데요. 형식은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창을 잠깐 속성 시트 닫아서 기본 날짜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날짜 형식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작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영진, 원샷, 이기적인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진, 원샷, 이기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 5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예스 노로 바꾸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자료대여, 그 다음에 자료정보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첫 번째 자료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는 자료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할 것, 오류가 발생 시에 소음생이 적절하게 조치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오류가 발생한가 볼까요? 자료정보 테이블의 도서코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드래그하셔서 자료대여 테이블의 ISBN 필드에다가 드래그하시고 손을 떼시면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하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기본 테이블의 필드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키가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본키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잠깐 치수 한번 누를게요. 자료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도서코드 필드에 대해서 기본기가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관계를 설정하실 때는 인덱스에 오셔서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불가능이라는 속성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현재 창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코드를 ISBN에다가 드래그하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제 만들기 눌러주시면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 도구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자료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ISBN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표시에서 콤보 상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료 정보 테이블에 도서코드와 자료 제목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 선택하시고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에 자료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자료 정보 테이블에 도서코드와 그 다음 자료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지만 실제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데이터에 저장은 도서코드 첫 번째 있는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바운드 열은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2로 넣어주시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목록 너비에 오셔서 각각 2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2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의 값을 4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선 목록 너비는 4cm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ISBN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료 검색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에서 자료 검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본문 0 구역에 폼 안에 본문 구역 안에 미리 보기 그림처럼 라벨 제목 레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만드실 건데요. 폼 디자인 도구 탭에 디자인 탭에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텍스트를 도서 코드 별 자료 검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하신 레이블에 대해서 우리 속성 시트가 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요.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라벨 제목이라고 좀 수정하시고요. 제목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형식 탭에 가셔야 되겠죠. 글꼴 크기를 3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그럼 살짝 크기 더 크기 조절이 돼야겠네요. 글꼴 크기는 30 문자 색깔은 문자 색깔은 표준색 중에 녹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색의 녹색 문자 색깔 점점점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궁서체 글꼴 이름에 가셔서 궁서체 선택합니다. 직접 쓰셔도 돼요. 지우시고요. 목록에서 찾는 게 불편하시면 궁서체라고 입력하시면 궁서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궁서체 했는데 도둠으로 되어 있네요. 궁서체 이렇게 레이블을 만드셨고요. 레이블의 이름을 수정하셨고요. 글꼴 크기와 그 다음 문자 색깔과 그 다음에 궁서체까지 글꼴 이름을 좀 바꿔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자료 검색 폼 안에는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이 있는데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적절한 필드로 연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을 선택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문제 1번에서 우리 관계 설정에 썼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기본 필드 연결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우리 기본 필드의 도서 코드를 아까 중복 불가능이라고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도서 코드와 그 다음 하이 필드는 ISBM 필드를 기준으로 두 개의 폼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하이 폼에 있는 하이 폼에 있는 TXT 대여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에 본문에서 TXT 대여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는 탭이 머물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기타 탭에 가셔서 탭이 머물지 않는다 탭 정지해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번째 하이 폼 쪽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 하이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하시고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다음 하이 폼 쪽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내리면 폼 바닥글 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T 건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은 다음과 같이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시오. 반납일자가요.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모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별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비어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시든 카운트 가로 열고요. 반납일자가 있는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안쪽에 필드 이름 반납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검색품을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보기 클릭하셔서 개수가 표시가 됐는지 그 다음 아직 뭐 도서코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좀 다를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반납일자를 개조로 두 건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위에 제목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단추 하이폼의 탐색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게 하셨고요.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왼쪽의 폼에서요. 자료 대여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자료 대여 정보 폼에 본문 구역 컨트롤에 대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선택하시고 반납일자가 너린 레코드를 그러면 식에다가 반납일자가 is 너립니까라고 작성합니다. 아우 규칙 편지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기울인 꼴 하겠습니다. 밑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저장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해 보시면 기울인 꼴 되어 있는 내용 우리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데이터죠. 이렇게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데이터에 굵게 기울인 꼴 밑줄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세 번째 자료 검색 폼에서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도서코드 도서코드라고 하면 CNB 도서코드 값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이벤트에 가셔서 변경되면 체인지 이벤트에다가 작성하라고 했어요. 원체인지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값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도서코드 CNB 도서코드에서 선택한 도서정보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랑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조건은 도서코드가 도서코드가 현재 폼의 CNB 도서코드와 CNB 도서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CNB 도서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서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에서 밑점 필터 속성을 필터원의 속성을 추류값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고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자료 R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구역 안에서 TXT 대여 회원 컨트롤에 대해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첫 번째 TXT 대여 회원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ISBN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첫 번째 ISBN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대문자로 쓸까요? ISBN 입력하실 거고 연결해서요. M% 연산자 바로 붙였네요. 그러면 큰 따옴표 묶어서 슬래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연산자 회원 아이디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두 번째 선택하시면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룹별 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누적합기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구역에 TXT 제작사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제작사 컨트롤에는 이전 레코드와 같은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화면 좀 아래 내리시면요. 중복 내용이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BN 바닷글 영역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할증 건수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이 건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일자가 2015년 3월 1일 이전 자료에 건수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개수를 구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문제에서는 Dcount, Count, Sum, IIF 중에 적절한 함수로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Count하고 IIF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Sum과 IIF를 사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는 조건에 만족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을 이용한다면 IIF에 대여일자에 데이터에 가 2005년 3월 1일 이전 작거나 같다. 라고 넣으셔야겠네요. 작거나 같다. 날짜니까 샵을 넣으셔서요. 2015년 그 다음에 3-1이라고 넣으시고요. 날짜니까 앞뒤에 샵을 넣으시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Sum은 합계를 구할 거니까 1 그렇지 않으면 0 이라고 해서 IF I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1 아니면 0 그 값을 IF 닫아주시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Sum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Sum이 아니라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Count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뒤쪽에 가셔서 1, 0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느거나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성해 보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는 TXT 페이지 선택하시고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는 먼저 현재 페이지가 나와있나요? P, A, G, E 그 다음 M% 연산자 띄어시기가 되어 있어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M% P, A, G, E, S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문제에 나와있는 TXT 회원 번호가 맞게 맞게 ISB행 슬래시 회원 아이디로 나왔는가 그 다음 순번은 1234 번호가 매겨져 있는가 새롭게 1234 순번 매겨져 있는가 그 다음 제작사가 중복되어 있다면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가 할증 건수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아래쪽에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자료 검색 폼에서 자료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기 선택하시면 X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우리 속성 시트를 통해서 CMD 닫기 버튼입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도록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 가셔야 되겠죠. 이벤트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CMD 닫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처럼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랍니다. 메시지 상자에 있는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A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메시지 박스 프롬푼트의 프롬푼트는 폼을 닫겠습니까?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닫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VB Yes No 선택하시고요. 타이틀은 위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폼 닫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버튼 클릭 시 해당 폼이 종료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값이요. VB 이 Yes를 선택했다면 Then Do CMD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폼을 닫는다는 겁니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회원 성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회원별 대여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대여와 회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 정보의 대여 번호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도록 조인 속성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커리를 만들 거니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자료 대여와 그 다음 회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가져오시고요. 현재 가져온 두 개의 테이블은 따로 조인 속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 대여의 대여 번호와 회원 정보의 대여 번호를 서로 조인 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대여 번호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시고요. 따로 외부 조인 내부 조인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조인 속성에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인 속성이 설정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입니다. 확인되어 있나 확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따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 작업하지 않으면 기본은 일치하는 행만을 포함한다라고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올 필드는 성명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성명필드가 따로 이렇게 문제에선 성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 가져온 테이블에 성명필드가 따로 있지는 않고 회원 성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원 성명을 가져오셔서 필드 이름을 성명이라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져올 필드는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필드 가져오겠습니다.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라는 필드가 필드명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회원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필드명을 아이디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가 해당된 필드 도서 정가를 가져와서 정가라고 또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가 필드 그 다음에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대여 번호를 선택하시고 번호라고 또 필드명을 수정할까요? 번호라고 수령하시고요. 그 다음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원 아이디 아까 우리 아이디라고 필드명을 바꾸셨던 회원 아이디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정렬 두 번째 대여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될 필드명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를 통해서 성명을 입력을 받으실 거예요. 성명은 성명이라는 첫 번째 조건에다가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라이크 별표 M% 매개변수 입력하실 거고 M% 뒤쪽에도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된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표시할 문구는 회원 성명에 일부를 입력할 거라고 입력합니다. 작성이 되셨다면 일단 확인해 보고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기 클릭하셔가지고요. 회원 성명의 일부를 입력할 거 문제에서는 지금 정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이라고 입력했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은 레코드가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다 정주나 정영돈에서 정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표시가 되네요. 물론 중간에 정자가 있어도 추출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 레코드는 6개가 맞고요. 성명 아이디 정가 번호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 비교해 보시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잘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되어 있는 커리 이름 회원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커리 문제를 살펴보셨 다음은 두 번째 도서별 도서정가의 합계를 도서별 합계 커리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 출간일시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을 가져오실 건데요. 자료 정보 테이블 더블클릭 자료 대여 테이블 더블클릭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도서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코드 더블클릭 하시고 출간일시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정가 도서정가 필드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합니다. 그 다음 출간일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 내림차순 하실 거고 도서정가에 대해서 합계를 표시할 거니까 요약을 클릭하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선택하시고요.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결과를 잠깐 볼까요. 도서코드와 출간일시 도서정가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 필드명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 전체 레코드는 제시된 그림과 같이 10개가 맞고요. 출간일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디자인보기 가서 우리는 도서정가 합계라고 필드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 요구한 결과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가 확인해 보시고요. 맞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도서별 합계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 네 세 번째는 자료 대여 자료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통해 입력받은 대여일자 이후 반납일자 이전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도서대여 날짜 조회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액세스 화면에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대여 테이블 더블 클릭 자료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성명 제목 대여 일자 반납 일자 필드가 필요합니다. 성명 대여 일자 자료 제목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대여 일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반납 일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 차순 자료 제목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쪽에 있는 기준을 필드를 가지고 정렬 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데이터라면 자료 제목을 가지고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작성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대여일자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여일자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조건에다가 작성하는데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습니다.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대여일자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나 같다. 그 다음 매개변수 입력받는 값에 표시할 문건은 대여일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입력받을 대여일자 이후면서 반납일자 이전의 데이터 그럼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 이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 다음 표시할 문구는 반납일자 일자를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표시할 매개변수의 내용 문구 입력해 주시고요. 일단 작성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대여일자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문제 나와있는 날짜를 입력하셔서 결과와 동일한지 볼게요. 3월 10일 확인 그 다음 반납일자는 3월 20일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면 네 문제의 전체 레코드 3개가 추출이 되고요. 회원 성명 자료 제목 대여 일자 반납 일자 문제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화면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됐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도서 대여 날짜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번째 문제에서는 자료 종합 커리를 이용하여 제작사 대여 일자 월별 대여 건수를 조회하는 월별 대여 크로스텍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하나라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작성하고 또 마법사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저희가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건데 커리 탭에 자료 종합을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서 크로스텝 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핵 레이블에 배치할 필드는 제작사 그 다음 대여 일자를 가지고 월별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는데 대여 건수라고 핵머리끌을 추가할 거니까 회원 아이디 하나 더 추가합니다. 크로스텝에 오셔서 첫 번째 제작사는 핵머리끌 대여 일자는 열머리끌 회원 아이디는 값을 표시하는데 개수를 통해서 개수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수를 표시하는데 핵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핵머리끌 이라고 하면 회원 아이디 개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표시할 필드명을 대여 건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여 일자는 현재 날짜로 표시가 됩니다.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월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월로 표시하고요. 먼스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먼스 함수 입력하셔서 대여 일자 다음에다가 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제작사 대여 건수 12월 1월 2월 3월 4월 9월 이라고 표시가 되고 천재레코드 3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일단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월별 대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같은 종류의 개체가 이미 아 네 제가 미리 실습한 데이터가 있었네요. 네 바꾸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메시지 안 뜨실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에 가셔서 자료 종합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우리가 행에 배치할 거는 제작사 다음 한번 누르시고 대여 일자를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날짜 시간 열 정보를 그룹할 때 간격을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에서 월을 선택하시면 월에 대한 자동으로 포맷함수까지 적용이 돼요. 저희는 날짜를 선택하고 나서 저희가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거예요.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회원 아이디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 다음 그 다음 자료 종합 커리 그냥 나온 상태로 그냥 놓을게요. 마침 한번 누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포맷함수를 통해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거 아니라 우리는 먼스함수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요. 앞에 함수를 먼스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끝에 가서 다른 내용은 지우신 다음 M% 연산자 월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로를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하나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앞에 이제 합계 회원 아이디는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대여 건수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장할까요? 아니요. 한번 누를게요. 제가 마법사를 통해서요. 만들기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확인 아까 봤던 커리의 자료종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제작사를 선택하고 행에다가 배치하고 다음 대여일자를 선택하고 다음 월을 여기서 선택을 했을 때 다음 한번 누를게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름이 있으니까 숫자 1이 붙었고요. 마침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맷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이 지정이 되는데 결과가 좀 달라요.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마법사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다 순서대로 직접 만드시는 방법 마법사 사용할 때 날짜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방법 그럼 여기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먼스 함수를 이용해서 M-O-N-T-H M-O-N-T-H 가로 열고 끝에 가서 대여일자 다음에 M%월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한 다음 확인을 해보면 아까 어? 안 바뀌어요. 아까처럼 12월 문제 나와있는 그림처럼 표시되지 않고 기존에 적용된 포맷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크로스텝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수정도 했어요. 하지만 문제의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저장 안함 하시고 우리는 만들기 가셔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